들판 사이로 난 황량한 갈림길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뭔가를 외칩니다. 여성이 가리키는 곳엔 한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이지움 근처에서 도로를 달리던 한 부부의 차량에 러시아군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포탄 파편에 맞은 남편과 아내는 가까스로 승용차 밖으로 나왔지만 불과 30미터 거리에 진을 치고 있는 러시아군 때문에 오도가도 못하던 상황. 이 장면이 마침 이곳을 정찰하던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포착된 겁니다. 러시아군과 교전을 우려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을 되돌린 뒤 쪽지를 매달아 다시 부부 쪽으로 보냈습니다. 따라오세요. 두려움 속에서 아내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혼자서 드론을 따라 메마른 병지를 가로질러 걸어가 우크라이나군에 구조됐습니다. 영상엔 아내가 떠난 직후 러시아군이 홀로 남겨진 남편을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는 장면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구덩이 속에서 하루를 버틴 뒤 우크라이나군 진영을 찾아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드론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과 수집한 자료들을 근거로 부부에게 발포한 러시아군인을 찾아내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제기된 모든 전쟁 범죄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드론 카메라에 남긴 이 영상은 한 우크라이나 감독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